이미 지나갔으니 뭔지 좀 말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뭐 돌리는건가? 아 돌리는거지 자진방아 하여튼 동생이 하는 일이 더 많아 아 목매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아 뭐야 아 저쪽에서도 뭔가 하는건가 아 여기서도 아 형은 여기 아 이거 땡긴다 땡기 땡기갖고 그 다음에 자진방아로 돌리고 너무 돌린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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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걸면 되는구나 나이스 아 그걸 목매다 자살하는 사람 있는데 그걸 구해주고 살아가는 힘을 실어주는 30초짜리 터치 지나가서 자살했겠네요 아이고 우리가 자살 방조를 해버렸어 그죠? 놀랐으니까 방조는 아니죠 그지 하여튼 죽게 없뒀어 아악 어린이용 게임에서 자살 같은거나 나오고 말이야 그러긴 말이야 다시 내려가면 안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딜 딜아 뭐 뭐 이렇게 아빠 고치는데 왜 이렇게 얘네 고생하냐 몰라 아니 그냥 대학병원 가 삼성의료원이라던가 이런데들 가 이미 늦었네요 그죠? 어 뭐야 아 저기 있나보다 어 여기인가 어 왠성? 뭐 라푼젤이 살고있나 라푼젤이 살고있나 라푼젤이 누구야 라푼젤이 머리 기네 있잖아 머리 안 자르는 애 누구인데 머리 잘 안 자르는 애 있잖아 아 그 동화 그 뭐야 서양 동화인 그래 기네 머리 기네 머리 기네 머리 기네 장발머리엔 그래 장발머리 뭔 장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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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도전과제여서 그때그때 안기면 안되는걸로 아 그렇군요 약은 약국에서 약국 가도 되고 그죠? 얘 또 뭐 들어야 되나 보다 산양이다 산양 산양 그지? 산양 들어야 되나? 어 탔어 라푼젤이 꿈에서 나온 여자 바람핀 여자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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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탁 오 좋아 좋아 야 너도 타 타 자 타자 어 대박 가자 가 가 어이고 좋아 좋아 아 이거 아 컨트롤러 그죠 저 라푼젤이가 바람핀 남자입니다 저 접니다 장발머리 어 재밌어 하고 있어 갑자기 이야기가 막 꼬였어 아 Mensch 더 깨버렸어 우와 라면에 계란uffled 풀면서 머리에 젤 바르는 라푼젤 흐흐흐흨 fraction 으흐흨 한 번 머리카락 짤리자 어오이 대박?" 봤어?! 뭐야?! 이거 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냥 사냥짱 아 근데 이거 컨, 컨트롤하니 너무 캬 게임에서 항상 뭐, 뭐, 길은 제 드림입니다 내리지마세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 굿맨님 안녕하세요 가자! 아 안녕하세요 자 가보자 자막 발사 오우 희한하게 사냥들은 이렇게 높은 곳을 좋아하더라? 절벽 있는데 그치? 왜 내렸어 계속 타지? 아 계속 타지 왜 내려. 나중에 거리가 불면 마리오처럼 사냥버리고 점프. 아 요시버리고 점프하는것처럼. 그치? 요시이 흐흐흐흐 자 왔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이겨 뭐라는거야? 아 저쪽으로 가야된대 그죠? 절벽 타는거 보면 신기해 아니 뭐야? 뭘 던져줬어 어떻게 하라구요? 아 저 나사 낀갑다 아 이거 형이 동생이 해야지 왜 형이 하는거야? 아니 동생이 뭔가 또 저걸 옮겨주는 귀찮은 작업으로 해야할거 같아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을 옮겨주는 귀찮은 작업으로 해야할거같지? 어떻게 하지? 그냥 사냥도 떨어질거 같았거든요 아 형 못가네 형 못가 동생이 먼저 간다음에 그죠? 저 할아버지들 월 니들이 고생해 그죠? 아 굿맨님 아 유튜브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형이 지금 이거를 하면 안되고 같이 가야되나보다 그런가봐 어 내려놓고 요시 버린적 없죠 그죠? 탄적이 거의 없죠 그죠? 요시 독수리가 사냥다리 붙잡고 절벽에서 낙사시켜서 먹는 영상 아 그런것도 있구나 독수리가 완전 똑똑하네요 그죠? 공군과 육군의 대결 그죠? 미니 마리오로 다 진행했죠 그죠? 미니 마리오로 흐흑 자 요시 마리오가 죽는 안있어도 요시는 버리면 안된다고요? 흐흑 아 안돼 안돼 갖고 올라와야돼 어떻게 해야되지? 아 그게 저거 갖고 올라와야돼 저기다 껴야돼 껴야돼 저거 낑겨야돼 저거 어 저거 낑겨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형은 그럼 한명은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야 저거 든 상태에서 못 올라와? 못 올라와 든 상태에서 못 올라와 어?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올라오겠어 아 동생이 동생이 해야되나? 혹시? 기아 혹시 동생이 해야되나? 그냥 동생이 한번 해봐 아름아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거 나무판자 뭐야 이거 아이씨 동생이 가져와보자 그쵸? 흠흠 가운데 껴야되는데 짜꾸라 못해 근데 동생 동생 한번 들어보자 뭐야? 아 형이 해야되네 뭐야 아 유튜브에서 마리오편 재밌게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마리오가 마리오가 전설적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힘든건 동생에게 든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던지면 상대방에게 던지는데 그래서 타임 맞춰서 액션 버튼을 눌러서 받으면 됩니다 아아 던지는갑다 아 던져서 어? 반대편에 거기 말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형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갖고 그 절벽 같은데 있잖아 거기서 던져야되는거야 아 뭐야 형이 반대편에 던지는거야? 형 내려가 빨리 안 내려가져 요거 이쪽길로 안 내려가진다고만 동생이 그럼 올라와 올라와 같이 내려가야지 시야 때문에 온거 같은데 재밌게 보신게 아닐거같은 그런가요? 그런가봐 암걸리게 보셨나요 자 자 여기서 형이 뛰어갖고 던져봐봐 던져 쟤고 바라보고 아 쟤 받아 그냥 가면 되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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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너무 멀면 못 간다고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저도 가끔 심심하면은 유튜브로 저희 마리오 방송한거 보는데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아 이것도 가서 해야되나 보다 갑시다 답답해서 천불이 나죠 그죠? 하하 하하 어 그렇지 아 들면 못해? 아 들면 못 건너 아 못 건너려면 여기 기어로 장풍 건네 이리와 여기 부딪혔습니다 뒤로 돌아갔으면 안됐죠 자 돌아갑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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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좋아 어 할아버지 너 오늘 게임 좀 잘하고 있잖냐 돌려 돌려 그치 잘하고 있어 여기서 오늘 좀 움직이는 건 잘하나봐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팔아 손가락 아파 아 이거 진짜 손가락 아파 이게 그냥 돌리는 것도 아니고 누르면서 돌려야 돼가지고 손가락이 안 아파 눌러면서 돌려야 돼? 응 눌러면서 돌리잖아 안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얘네가 손을 넣어 아 그럼 꾹 누른 상태여야 된다 어 누른 상태에서 눌려야 돼 아 되게 많이 돌리네 아 진짜 마약 방송인가요? 그나마 월드는 좀 나왔다고요? 쓰리가 정말 답답했다고요? 쓰리가 정말 답답했다고요? 아 쓰리가 진짜 좀 심하게 심했어 나 그때 그건 좀 심했죠 깜짝 놀랐다 그런 게임 그래도 그나마 월드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월드 쓰리 진짜 와 짱했죠 그쵸 자 어떻게 해요 17초간격으로 세이브를 하는거 같다고요 흐흐흐 17초간격 흠 어떻게 가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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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진짜 진짜 이거 진짜 타는거야? 잠깐만 이거 뭔지 보자 뭔데 그거 우와 우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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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으아 오오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죽어보는데 그쵸? 페르시아 왕자 결국 포기했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들 오와 오오오 고급pew 내가 진짜 많이 싸운게 그거였던거 같아요 몰드오브탱크 아 그죠? 몰탱 우와 재킥하다 첼지라도 나 더 타고싶어요 어 나도 3에서 일단 벗어나오는 파이프가 40분 걸리는거 보고 아 네네네네네네네 모든 무기를 다 보면 그때부터 전쟁의 시작 아 이거 근데 좀 어려워 아 이거 조절해야 되는구나 미켈란젤루의 글라이더 그죠? 그죠? 3D 게임으로도 있죠 그죠? 아 아이폰은 저희가 USB-C 어플 제가 어플 개발자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아이폰 예 제가 한 번 그 말해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아이폰 꺼도 개발이 가능한지는 잘 몰라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시리즈 그래도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게임이 없어 장난 아니야 우와 대가 어 안돼! 아 구멍 뚫렸어 어떡하지? 멜로디님 빠진다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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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라고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멜로디님 이번에 최근에 툼레이더 시리즈 많이 사셨는데 저희가 방송해도 되나요? 아 젠장 여기부터 다시 해야돼 아 젠장 여기부터 다시 해야돼 제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플 현재 펀더 한번 해볼까 생각중이거 예 감사합니다 럭플레이더님 어 감사합니다 아 준비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폰게임 방송 알겠습니다 굿맨님 그러면 제가 어플은 제가 제가 어플을 알아볼께요. 개발업자랑 얘기를 해봐야 되갖고 예 알겠습니다. 레전드랑 엔리버서리, 언더월드랑, 라라크로프트 알겠습니다. 대박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야돼. 아 빠지고 조절을 잘해야 되네요. 자동차 주작에 그 확인은 헤일로는 어떠냐고요? 헤일로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갖고 그쵸? 왓츠속스 저희가 게임이 없어요. 그게 없어갖고 헤일로는 액박이 있어요. 액박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결할 수 있는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어? 저건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오오 예 저번에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쵸? 일단은 접어놨습니다. 어 어떡하냐? 핀세스 메이커4 카카오라 밀리언 아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렇지. 내렸다. 오 다행이다. 아 이거 오빠 왜 사랑이 하고 있냐고 아 사랑이 아니었어? 있냐고 했더니 정상이야. 아 이거 두슈네 그치. 두슈. 두슈 또 뭐야. 왕님 두슈. 임금님 두슈. 어? 바질 챙겨. 그렇지. 아 영리에요. 아 싱키님께서 툼레이드 컬렉션 80% 하는거 보고 샀는데 사귀나 살치는 않았군요. 야 니가 챙겨. 어 뭐. 아 둘이 잡고. 그치 어려워서 포기했죠 그쵸? 오오. 어 둘이 연결했어. 역시 형 먼저 손을 놓아버렸어. 둘이 왜 연결한거지? 아 이거 탁 올라간갑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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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거 엄청 뺑 돌아가야돼. 포기해바라면 양쪽 오디오 잭이랑이 필요해. 아아. 아 이것도 손 엄청 아프겠다. 빵빵 돌아가야돼. 그래. 형이 나쁜놈이죠 그죠? 엑스컴 엑스컴. 엑스컴이 무슨 게임인지도 잘 몰라갖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재밌다구요? 자. 한 마리 뛰는거 같은데? 그치? 뛰자. 삑.